지금 10펄에 불이 났는데 바로 갈라니까 프레이의 모험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려고 한다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 나도 떠서 준비를 했습니다 회복량인가? 아니구나 캠프에서도 만질 수 있냐? 회복량은 갑자기 궁금하네 언제 여기 와있었어? 맞다 여기가 뭐지? 우리와 함께 걸어 탄타 사일러 프레이의 모험을 찾고 있는 사람을 찾고 아필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탈타의 모험을 찾고 여기가 탈타의 모험을 찾고 프레이! 너 돌아와! 알리비아 엘비스는 무엇일까? 잘못했어 우리와 함께 도와줄 수 없지 너는? 나, 나의 히어로야 사일라 사일러가 오딘 오딘? 내 오딘 봐봐, 봐봐 너의 위험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일단 사일러가 끊어야 할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이것을 조절할 것 같아 도와줄게 아니, 정말 안 돼, 너는 여기가 있잖아 그리고 어디에 가면 가려야 해 비아야 너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지금 잠깐만요 아니 그거 마커가 안 지워졌어? 아니 지워졌잖아 아니 내가 몇 프로 했는지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저렇게 되어있는 활동이 아니 그리고 탄타들 다 타락하거나 죽은 거 아니었어? 타락했구나 음 알든! 스토리에 있는 곳에 앉아야 돼 진짜 탄타 세일라야! 안 돼! 안 돼! 어떻게 생겼는지 납작 좀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봐 누군가가 죽었을때 다이아몬드가 고맙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우리에게는 안 맞지 않습니다. 말하여 Tante Scylla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누군가가 있는지. Tante Scylla. 나는 로비인게임. 아버지. 내가. 너 왜 숨어있냐 하긴 숨어있는게 맞겠네 내 왕이 칼리스타를 전할 수 있었는데 내 아들에게 고마워 크로비엔 키드 그 이름을 많이 듣지 않았는데 너는 죽을래 너는 죽을래 아, 죽을래 뭔가 해야할까 너는 뒤에서 숨어있는걸? 너는 뒤에서 숨어있는걸? 사람들과 함께 섞어 너는 죽을래 아, 이쪽이 뒤구나 이런 걸 오히려 독영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다 죽여버리면 안 돼? 열받는데 아니 뭔 동영상을 이따위로 야 자기한테 광기 있다 그러면은 좀 걔가 화가 나겠냐 안 나겠냐 이건 뭐야 어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저거 아닌가? 사일라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너 잡으면 나한테 좋은 걸 생긴다 너 나랑 좀 싸우자 그럼 싸일라 isn't actually here where is she? watching you for the safety of her castle most likely 다 받았다 got one for ya ready for this yup I still can't believe she would do this the tundras are tyrants the sooner you learn that the better yup that's not doing it my magic isn't doing anything it must be protected somehow whoa joy come on gotcha on your toes 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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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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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야 좀 약하시네요 음 패야 본체는 아닌거 아는데 응 숙박 흑 잃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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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가 루즈하진 않아서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